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당면 사업과 중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이 결정하기 위하여 7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부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내각, 성, 중앙기관 성원들, 도당위원장, 도인민위원장들, 무력기관 지휘 성원들,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건설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중력 결론을 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악성존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문제를 또다시 토의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6개월간에 걸치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실 대리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가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도 악성피류수의 경례침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안정된 방역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중앙의 선견치명적인 영도력과 당중앙의 명령 제시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체인민의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이 쟁취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방역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부단히 공고하여 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영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담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주변 나라들과 린접지역에서 악성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 전초선이 조금 더 자만하거나 해외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 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때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비상방역사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일꾼들 속에서 점차 만연되고 있는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들과 비상방역교율 위반 현상들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고 섣부른 방역조치에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유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거듭 경고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방역형세가 좋다고 자만 도치되어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6개월간의 국가피상방역사업 정령에 대한 보고를 정취하고 토론들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상반년도 국가피상방역사업에서 반려된 문제점들을 비판적 견제에서 심각히 분석 정화했으며 세계적인 피해 상황에 대처하여 비상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비상방역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때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으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 보장 대책을 강구할 때에 대한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자들의 비상한 정신력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렵고 불이한 조건을 과감히 극복하며 건축공사가 일정 기백대로 완강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실제 최상급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 세계적 수준으로 훌륭히 완강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국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시공부문, 자재보장부문, 운영준비부문 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연구하고 전원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 대외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과 기타 사항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